예천군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근거가 됐던 국외여행 규정 혹은 규칙을 조례로 강화하고 관광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영주시의회에 입법 예고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기존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비해 사전심사를 강화해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체 혹은 1명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고 선거가 있는 해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리 의결된 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반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방문기관 섭외는 됐는지, 공휴일 등 방문시점이 적합한지 19개 항목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근거로 필요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우리 영주시에 의해서만큼은 좀 자정을 하자는 분위기에서 좀 명확하게 또 심사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경북도 의회도 기존 국외여행 규정을 바꿔 강화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말 임시회 때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예천군의회 사퇴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을 개정하고 표준안을 전국지방의회에 보내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가 전국의회의 준칙 개정을 권고한 상태여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